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6평 이후에 여러분 달력을 딱 봤더니 와 11월 수능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전반부에 여러분들 커리큘럼 영상을 찍을 때가 정말 엊그제 같아요. 6평을 보면서 선생님이 하반기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마 선생님이 잘 보이지 않았었을 거예요. 교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6월 한평을 딱 보시고 나서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EBS 연계는 거의 비연계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찍은 답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빈칸은 보통 1번 순서 같은 경우는 보통 3,4번 이랬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공식이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찍는 것도 이제 봐주지 않겠다. 정말로 이제 찐 실력 가지고 승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온 결과가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여러분이 시험을 치르셨던 6평에서 1등급 학생들의 비율이 5.51%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평가 전에 상대평가일 때 1등급이 4%였는데요. 거의 근접 수준으로 갔죠. 그럼 작년도 수능은 어땠느냐. 작년 수능에서는 1등급 비율이 12.2%에서 6%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의 친구들이 등급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때 수험생과 지금의 수험생이 실력 자체가 아직까지는 6월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 커리큘럼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고민이었는지 선생님의 솔루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6평 이후에 지문을 딱 봤는데 우리가 21번 지문 그리고 31번 지문은 두드러지게 첫 문장부터 끝에까지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한 문장이 보통은 3, 4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한 경우는 7줄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난 독해할 때 호흡이 너무 정말로 길어지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구문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독해를 하고 나면 알고 있는 개념들이 그냥 조합이 돼서 그냥 그렇게 남은 흔적 가지고 정답을 표시한다. 또는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문 독해를 하다 보면 내가 이해한 지문에 대한 이해도는 한 40%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 저는 언제나 정답을 찍어서 점수는 잘 나오는데 이 실력이 제거 같지 않아서 불안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게 구독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구독해는 어떤 거냐.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일단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출 문장의 구문 패턴을 빠르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읽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도식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도식화가 또 선생님이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굉장히 잘 해왔던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물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맵핑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맵핑을 통해서 내가 읽었던 정보 그리고 내가 놓쳤던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캐치하는 연습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 보기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 나머지 4개가 오답인데 이 4가지 오답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답이 되었는지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지문 내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오답을 만드는지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정답을 골라낼 것인지 실전 훈련을 하는 그 과정의 디테일에 맞춘 강좌가 바로 뭐다? 구독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어법을 정리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방학 특강 같은 이런 강좌가 어법이 많이 있죠. 근데 어법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기에는 3점 문항이라서 이게 지금은 신경 쓰기에도 좀 애매하고 안 쓰자니 또 3점이 아깝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회로 구성돼서 짧게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빈출에 맞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부터 실전에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문제 훈련까지 두 가지를 다 잡았는데요. 간결하고 그러나 문제 풀이 양은 와이드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구단 마스터 실전 편인데요. 출제 개념을 먼저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난 뒤에 아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되겠다. 선택형 문제로 적용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실전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이 실전 문제 풀이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개념을 여러분들이 발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개념에 의거해서 얘는 이게 맞다. 얘는 이게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성 있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혼돈되는 개념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훈련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12강이라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만약에 3개씩 들으면 한 달 완성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법도 잡아가는 강좌를 기획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저는 2등급 이상은 나와요. 근데 불안한 게 이 3점 문항에 대해서 좀 고난도 배점이나 또는 저는 기출은 다 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문으로 좀 훈련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EBS가 간접 연계라고 하니까 EBS 소재로 새로운 지문을 고난도로 훈련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한테 딱 맞췄습니다. 자 어떤 거냐. 고독해 마스터 실력편인데요. 하미추론 문제. 정말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하미추론. 2019년부터 출시... 출시? 2019년부터 우리가 보게 되었죠. 비교적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미추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추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와 문장 삽입.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때까지 역대급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많이 소홀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트 문제 41번, 42번이에요. 그 중에서도 42번 문항에 해당하는 빈칸이나 또는 어휘 고르기. 이거는 여러분들 정답률이 떨어졌을 때는 4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훈련을 할 겁니다. 시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트 문항도 놓칠 수 있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잘 나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 3점 문항 유형만 모아가지고 EBS 연계 소재로 새로운 문제이면서 선지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고난도 구문도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이건 역시도 12회 완성으로 선생님이 구평 전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합니다. 스튜디오 강의로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잡담 없이 오로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12개 강좌, 12강까지 같이 가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마다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느 순간 달력에는 여름이 지나가고 구평이 오게 될 거예요. 자 구평은 여러분들의 실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6평과 9평을 반영해서 고수모의고사 이제 선생님이 고수연의 고를 땄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풀어나는 모의고사인데 이 모의고사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다면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시간대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90초 안에 한 문항 풀면 되는데 사실 빨리 풀 수 있는 문항은 90초도 안 걸리니까요. 그래서 구간을 나누어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풀이가 저는 앞에서부터 쭉 끝까지 풀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도 구간대별로 나누어서 풀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21번부터 24번 대입화학 구간 29번부터 35번 구간 빈칸과 어휘어법이 있는 구간 그리고 글의 흐름 36번부터 45번까지 장문독회 요약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순서 파트까지 이렇게 구간대별로 얼마만큼 시간을 우리가 맥시멈 쓸 수 있는지를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시나 실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당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그 속에 담아놔서 1번부터 5번까지 1번을 한 친구는 뭐 때문에 답을 연결했고 2번을 한 친구는 뭐 때문에 답을 연결했는지 우리의 고독회 마스터의 발전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수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드릴 거예요. 구평이 끝나고 이제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마지막 이제 파이널이 남아있죠. 자 파이널 때는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것들을 선생님이 총체해서 오라클 여러분 신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근데 저거 뭐 신은 아니지만요. 평가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떠먹여주는 강좌예요. 그래서 오라클이라고 지었고요. 수능 직전에 모든 것을 예측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기는 파이널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모아서 구문, 어휘, 독회, 업법까지 모두 잡을 건데요. 특히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어휘 파트는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어휘 중에서 조금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빈출도가 높은 어휘 그리고 선지 표현까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6평, 9평, 수능 기출 이걸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선생님이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어때요? 막상 커리큘럼을 또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쁘게 다가갈 것 같은데요. 우리가 6평에서 했었던 고민을 9평에서는 하지 않도록 그리고 수능 직전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과 하반기도 열심히 달려보아요 여러분. 저는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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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